전복 제가 부동산도 거기에 많기 때문에 1층에 부동산이고 갖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전해서 손님 하나나 끌어야 해요 내한테 달력만 가져갈 게 아니라 그러면 어머님 제가 열심히 판촉하고 피하를 하겠습니다 내꺼는 아니고 전갈 날꺼야 내꺼는 아니고 손전 말려줘 난 여기 살아요 아니 옆에 사서 손전하면 아무 조용없어 우리는 손전 문제지 손님들 줄 때는 손님들 줄 때는 손님들 줄 때는 미니깅 소금 바로 이어질 나머지 모짐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